오늘 어머니와 같이 차화영 회장과 진아를 만났어요.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나와 모자 관계인 걸 밝혔고요. 진아가 안 이상 차화영 회장이 아는 건 시간 문제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. 진아가 찾아와서 이상한 소리 할 수도 있는데 그 말 듣지 마요. 혹시라도 오해하는 일 생길까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. 이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죠? 아 나도 충전되는 것 같다. 고등학생회 도대체 눈빛 yz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